으 으 으 으 으 으 시장의 민전 국제 정치적인 문제를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항상탭 이용중이 국제정치 뭐 전문 채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한미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나라죠. 동맹의 기틀을 위해서 중국의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우리 경제 번영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끌어 왔고요. 네. 미국이 우리나라를 분다는 것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건 어처구니 없는 얘기고 김일성이 6월 25일날 새벽에 기슴남침이어서 우리 방어태시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엔에서 긴급 결의를 해 가지고 와서 그 해 9월 15일날이죠. 인천 앞바다에서 상륙을 했고 V8 수복을 하면서 우리가 반전이 된 건데 뭐 미국이 무슨 북침문을 하려고 그래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때 안됐으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사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데 북한처럼 살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번영을 하는 만큼 북한도 우리 동포니까 공존을 하면서 북한의 경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북한 지도자들이 각성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 우파의 시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평양을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가서 그때도 베트남식을 추천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 경제는 자본주의처럼 하면서 지도체제를 공산주의 체제로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하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에서 발전을 하더라. 그러니까 니네도 그런 유형을 한번 해 봐라 이랬더니 왜 싫어해요? 왜 반대로입니까? 김정은이 한화에 갔을 때도 열심히 구경을 하더니 내가 갔을 때는 김정일 시대거든. 네네. 사실은 제가 김정일이가 보내온 비행기로 북한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2005년 5월 30날 북한에 갔다가 한 4박 5일을 하고 내려왔는데 네. 왜 그렇게 됐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박지원인을 구속을 했어요. 5억 불. 네네. 대북 송금. 대북 송금 때문에. 김정일이 하고 노무현이 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네.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을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야. 네네. 그런데 2004년에 나한테 정부에서, 그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어떤 연락이 왔느냐 하면 6.15 선언 4주년 기념 행사를 인천에서 하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네. 북한에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6.15 선언에 대한 것을 금과 억조로 생각해. 6.15 선언은 김정일이와 김대중이. 김대중이가. 공동선언. 2000년 6월 15일 날. 그 선언을 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6.15 선언 기념 행사를. 2001년에는 평양. 2002년에는 서울. 2003년에는 평양. 2004년에는 남쪽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인천에서 해라. 아 인천에서 해라. 네. 노무현 정부원의 계획은 울산이나 전라도 광주에서 하기로 원했어. 해방군이. 그랬는데. 북한에서 너무 멀다. 안 된다 해서 인천에서 하자는 걸 내가 수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행사를 잘 치러 줬거든. 그랬더니. 그해 10월쯤. 김정일이가 나를 초청을 했다는 거야. 행사 끝난 다음에. 아 행사 끝난 다음에. 네. 북에서 나를 초청을 한 거야. 왜. 내가 기왕에 하는 김에 잘해줬거든. 네. 그랬더니 안상수를 북한에서 초청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뭐 바쁘기도 하고. 내가 특별히 거기 가야 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차일피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인천이 아세안게임 유치 도시로 결정이 돼. 네. 한국에서. 인도에 델리하고 인천이 경쟁이야. 네. 그러니까 올림픽 커뮤니티 오브 아세안게임 OCA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 OCA에서는 우리 인천을 페이스메이커 정도로 생각을 한 거야. 아. 왜냐하면 델리가 말을 안 듣거든. 아세안게임 유치 도시인데 뭐 그러면 돈도 갖다 내야 되고. 무슨 시설도 해야 되고. 기부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를 말을 안 듣는 거야. 저희들이 당연히 다 딴 것처럼 해서. 우리를 페이스메이커로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OCA에서 델리한테 뭐 받아낼 걸 더 받아내려고 시작을 했는데. 나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인천시장으로서. 아 이걸 해야 되겠다. 네. 이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아 그럼 평양이랑 인천이랑 공동주치하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렇게 의제를 올려보냈더니 좋다는 거야. 아 근데. 심양 쪽으로 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가겠다 그러면. 정주영 씨도 뭐 솟대 몰고 갔는데. 우리 버스 타고 가자. 왜냐면 내가 개성공단에 여러 번 갔었거든. 개성공단에 인천 기업들이 꽤 많아서. 내가 몇 차례 갔었어. 그랬더니 한참 기다렸더니. 비행기를 보내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려민항 비행기가 왔어. 와가지고. 38선을 바로 질러서 갔어요. 네. 그 전에 비행기는. 카아리나 아세아나는. 여기 산동 쪽으로 갔다가. 돌아서 가고 그랬었거든. 왜냐면 군사부 공개선이니까. 그런 최초의 내가. 그때는 아직 유엔 제재가 없었나 보죠. 유엔 제재가 있긴 있었는데. 단계가 낮은 거고. 그래서. 이제 순환 비행장에서 내려가지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주 좋은 질문을 했는데. 내가 반기문 외교부 장관일 때야. 근데 내가 이제 북한에 간다고 하니까. 2년 만에 가니까. 완전히 남북관계가 대들록 상태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무슨 체육부 장관. 공동개최문제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외교부 장관한테 연락을 했더니. 방기문 장관이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노무현 정부에서. 그. 북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그야말로. 상대를 안하고. 통미봉남으로 가느냐. 뭐 대화를 트자. 라는 식으로 좀 전해 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정부의 의견이다. 정부에서 주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의제를 또 올렸더니. 내가 평양에 갔더니. 평양시당 부위원장이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거야. 평양시당 부위원장이 굉장히 높은 자료예요. 평양시당 부위원장한테. 반기문 장관이 한 것을 전했어. 전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한. 4박 5일 동안 쭉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올 때. 거기서 이제 대답이 왔어. 이제 이 사람들은. 낮에 계속 우리랑 다니다가. 밤에 가서. 김정일한테 보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밤. 그 밤. 그 밤. 그 밤. 밤중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야. 그 오는 날 아침에. 조건이 왔어요. 이제 6.15 선언에 기조하래. 첫째. 두 번째. 북미. 북미의 대사관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경제 봉쇄를 해제하고. 우리 김정일 위원장을. 액시스 오브 데빌. 그거를 내가. 악의 축. 악의 축이야. 그리고 폭군. 폭군이라고 부르지 마라. 네. 부르지 마라. 그래서 그걸 전했더니. 이제 외교부 장관. 반기문호구. 정. 정동영. 장관이 알아듣고. 했는데. 내가 또 어떤 역할까지 했느냐 하면. 그러고 나서 바로. 6월 6일을 끼고. 현충일 공위란이에요. 네. 미국에 갔는데. 코리아 소사이어티. 그레그 대사라는 분이 있어. 한국 대사였던 분인데. 그 사람이 북한 통이야. 유명하신 분이죠. 뉴욕 갈 때는. 그분한테 가끔 연락을 했거든. 그랬더니 전화를 했더니. 당신. UPI 통신에 보니까. 평양에 가서. 같았다면서. 이거야. 그렇다고. 그랬더니. 무슨 얘기 했어. 그래서 내가 저. 방기문 장관이 얘기해서. 북한에서. 이러이런 조건을. 전달을 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자기가. 그 심포지움을 마련할 테니까. 와서. 기조 발제를 하자는 거야. 네. 컬롬비아 대학에서. 네. 키노스피시를 했는데. 그대로 전했지. 6.15 선언의 기조 아래서. 북미 대사권 교환하고. 통화 협정을 맺자고 그러더라고. 통화 협정을 맺고. 북미 대사관을. 개설하고. 등등 이렇게 이야기 했더니. 그러면 그거를 힐 차관부한테 전달하는 거야. 그 당시 힐 차관부가 육자회담 대표야. 크리스토퍼 힐인가 그랬죠. 머리 좋네. 제가 전공인 건데요. 사실 이 얘기는 내 책에도 간단하게 써놓긴 했는데 이렇게 매체에서 자세히 설명을 한 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이것 역사야. 왜 그러냐면 힐 차관부한테 연락을 하라고 해서 내가 힐 차관부를 알지도 못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메일 번호를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스토리를 메일로 보냈어. 알았다 이렇게 전갈이 왔고 그래서 그 알았다는 내용을 내가 북에다가 다시 전달을 했어. 그래가지고 육자회담이 다시 열리는 거야. 그래서 2005년 9.19 선언이 나오는 겁니다. 9.19 선언의 단초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풀은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6.15 선언과 9.19 선언에 연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9.19 체제로 지나가는 겁니다. 9.19 체제에서 변화된 게 없어. 북한 비핵화라든가 한반도 비핵화들이 이게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대통령이 되시면. 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풀어나는 것은 우리 남쪽 혹은 대한민국의 우파가 돼야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좌파들이 하면... 좌파들은 우파가 되면 해결 안 된다고 그럴까요? 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치면 알겠죠. 좌파들이 하면 우파가 이걸 용인을 안 해요. 그런데 좌파들은 어쨌든 북극은 무조건 같이 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파가 주도적으로 해서 가면은 그거를 오케이 할 수가 있어요. 어? 수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파가 어느 정도 타협안을 마련하면 좌파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요점이십니다. 그런데 좌파들끼리 하면은 이게 무슨 꾹꾹이 속이 있나 해서 우리 우파가 이제 수용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선 단계적으로 가야지. 그러면 우선은 뭐 당연히 미국을 먼저 설득을 시켜야 되지. 그리고 북한도 설득을 시키는데 이제 문재인은 내가 보기에 너무 양쪽 다 다니면서 거짓말을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주 솔직해야 돼. 설령 협상 과정에서 약간 거짓말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아무리 중매장이가 뭐 약간씩 거짓말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과거에 해본 경험을 보면은 우리는 북이 많이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북은 우리 남쪽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해요. 너희들 뭐 이것 해준다고 그러고 저것 해준다고 그러고 나중에 다 거짓말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수용 가능한 것에서부터 풀어나가야 돼. 풀어나가면서 단계를 밟아서 나중에 이것을 통일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지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정상회담 쇼만 해가지고는 되질 않아. 근데 제가 이제 국제정치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시장님이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영한 발언을 했는데 미국을 먼저 설득하고 북한을 설득한다. 그런데 우파 정치학자나 정치인들은 북한을 먼저 설득해야 된다. 너희들이 개혁개방으로 가고 베트남처럼 가든지 해야지 비핵화하는 것을 설득한 다음에 해야 된다. 미국을 먼저 하느냐? 북한을 먼저 하느냐? 동시에 하는 거지. 먼저라는 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먼저 가고 안 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정도지. 결국은 어느 접점에서는 둘이 합의점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당사자들끼리 잘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당사자이면서도 제3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할을 하면 접점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라는 게 좀 어표가 있죠. 왜냐하면 부딪혀서 만나야 되니까. 만나야 되니까. 난 접점이 있을 수 있다. 김정은의 경우는 지금 핵을 포기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핵을 포기하면 이 사람이 권력 유지가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런 가설이잖아? 그런데 그것을 불식시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김정일이가 김정은이보다 훨씬 현명한 것 같아. 김정일이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김정은이는 본인이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런지. 사실 김정일이는 사람이 많이 죽지 않았거든. 김일성이 죽을 때 그냥 술구머니. 김정은은 자기가 정권을 인수할 때 정통성이라든가 자기 엄마가 제1동포라든가 그런 문제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을 죽였다든가. 그런 정권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의 컴플렉스가 있죠. 글쎄요. 그래서 약간 어떤 면에서는 컴플렉스가 있어서 자신감 없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김정은이 와가지고는 쇼만 몇 번 했지. 실질적인 관계가 진보가 된 게 아니라 퇴보가 됐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는 핵이 고도화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김정은이. 일본 관계를 좀. 한일 관계가 지금 최악의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태인데. 그것은 그야말로 긁어붓으로 만든 거죠. 일본 사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된 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본 사람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일본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그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우리가 현실이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그냥 어폐가 있고. 일본 군국주의에서 우리나라를 수탈하는 건 일본의 행태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야. 없다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5천년 역사에서 90%는 중국 놈들한테 지배를 당한 겁니다. 부끄러운 역사인데. 우리가 중국 사람들한테 하도 전쟁 때마다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녀자들이. 갔다 오면 환양년이라고 그래가지고. 홍제동 여기 어디다가도 내천을 파가지고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몸이 깨끗해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지. 어이구 우리 역사에 있지. 병자론 때 치욕적으로 간을 꿇고 가서 항복을 하고. 그런 걸. 인조가. 네 인조가. 만약에 항복을 안 하고 싸우자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은 뭐 오히려 화전파가 더 낫을 수는 있는데. 네. 내 말씀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비교해서 둘 다 똑같은 놈들인데. 네. 중국 하는 거에서 그렇게 꼼짝 못하고 그러느냐. 이거 내 얘기는. 네. 내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이제 과거 것은 이제 그냥 역사로 남겨두고. 어? 역사로 남겨두고 이제 미래로 나가자. 그런 뜻으로는 얘기고. 일본어군은 이제 어차피 우리가 정치 경제적으로 뭐 군사적으로도 띨려야 띨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미동맹이. 한미동맹이니까요. 한미동맹이. 그리고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지소미아였던가. 그런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한국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경찰이란 말이야. 네. 같은 일원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일본어군은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이 연결이 돼 있어. 우리가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워지느냐 이거예요. 네. 일단 일본에 대해서 정치적인 과거지사는 우리가 기억은 하되. 네. 할머니 문제들도 하여간 박근혜 정권 때. 네. 아쉽지만 타결이 된 걸 그걸 긁어부스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그렇죠. 어느 간에 약속이니까. 약속이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과 일본의 사이인데. 네. 네. 이건 우리는 용납을 못하는 거지. 그런 건 용납을 못하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교류는 해야 된다. 그렇죠. 안보적인 문제는 우선이다. 그게 이제 어려운데. 그래서 경제적인 것은 이제 양쪽이 이제 하는데. 사실은 내가 1992년에 한중 수교가 된 상태에서 97년인가 중국에 갔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측사대접을 받았어. 내가 경제를 좀 안다고 그래가지고. 저 인천시장하고 나서도 웬만한 성하고 다 우리가 자매 우호 도시가 되고 성장 시장들하고 교류가 많았고 그랬었는데. 네. 상하이 시장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네.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더라고. 물론 뭐 상하이 시장이야. 외국의 원수들이 와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고 이러는 판이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상 중국한테 잠깐이라도 대접을 받은 것은. 1992년 하면서 그 다음에 2000년 정도까지야. 2010년. 네. 고 30년 동안 5000년 만에 유일하게. 그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지. 네. 네. 지금은 저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는 속국이야. 그리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엉터리로 외교를 해가지고. 네. 완전히 뭐 이번에 코로나도 우한에서 발생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중국 사람들 못 들게 막아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하고 한미방위를 하되. 네. 경제만 잘한다. 이게 충돌이 되는 거야.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면 불쾌하지. 네. 미국을 또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공격형의 이런 동맹 관계는. 이제 안 되고. 네. 우리가 수비형. 수비형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사드가 뭐 핵무기 방어 시스템이니까요. 공격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얘기하고. 미국 얘기하고. 북한 얘기도 했는데. 통일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상황에서의 통일이 돼야 된다. 네. 이 경우엔 그쪽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고. 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레짐 체인지거든. 그렇죠. 당연하지. 정권을 내놓으라는 거니까. 정권을 저쪽에서 유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양측이. 같이. 교류 협력하면서. 살고.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 1980년대 중반이던가요. 골드만삭스가. 예언을 했죠. 대한민국은. 통일이 되고. 한다면. 2050년에는. 세계 2대 강국이 될 수도 있다. 예측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 예측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세계적인 네트워크. 금융. 이것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땅. 많은 자원. 이것이.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800만. 디아스포라. 동포가. 해외 동포가. 연결이 된다면. 얼마든지. 세계. 강국. 정말. G2는 아니더라도. 3, 4위까지 갈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전을 놓고.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가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김정은이가 자기 체제에 대해서. 위험을 안 느끼면.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김정은이를 밀어내지 않아도.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네. 아마도. 밀란이 일어나서.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독재자를 용인하지 않잖아요. 저는 사실.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영어로 이렇게. 바로. 협상을. 통역은 있어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영어로 이렇게. 상당 부분. 소화가 가능한 사람. 네. 정치인들 중 하나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어디 그냥. 정상회담. 연합도 가 있으면. 어디 가서 말 붙일 때도 없고. 말 붙여오는 사람도 없고. 두리번 두리번. 사실 국가 체면이 말이 아니지. 우리 국민들. 70%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네. 창피하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해가지고. 지금도 걱정이야. 이재명이나 뭐 이런 사람들. 껍적거리고 무슨. 대통령 헌답시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쓰레기 같은. 과거에다가. 그리고 지금. 맨 뭐. 현금 살포한다는 얘기나 하고. 달콤하게. 그리고 나라를. 베네수엘라처럼. 이끌고 가려고 그런.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헌답시고 해서. 내가 정말. 기도 안 차서. 큰일 났는데. 어떻게든지 우리가. 국민들을 잘 설득을 시켜서. 여러 가지 교양도 있고. 실력도 있고. 좀.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 중에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 동영상의 타이틀을. ESG 대통령. 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뭐. 못다한 얘기. 말씀해 주시죠. ESG 스마트시티를. 건설. 해서. 전국에. 유휴 농지. 1억 평을 가지고. 첨단 산업단지와. 네. 500만 원대 아파트. 100만 호를. 공급하는. 그런 계획으로. 우리 지금. 2030의 일자리. 네. 그리고 전국의 집값을. 해결을 하는. 그런 정책과. 저희 어떤. 리더십을. 국민들한테 잘 설득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볼 것도 없어요. 문재인 투. 해봐야. 더 미래가 없고. 돈 나눠준다고 하는게. 전부 다 거짓말이구요. 또. 우리 자식들 돈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안되고. 우리 당이 정권을 잡지만. 리더가 중요합니다. 저 안상수가. 어. 송도 국제 도시와. 인천 대교를 건설하는 리더십으로. 어. 우리 국민들의. 2030의 일자리. 국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반드시. 성취해서.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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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